내가 저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지금 모두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져드냐는 거죠 저게 그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썸네일 요거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난 억울입니다 진짜 저 글자 3개만으로도 요즘 정말 핫해요 그 MBC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상이 대박을 터치면서 요즘 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그 종교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들이 이미 지금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굉장히 유명한 종교들이에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익히다들 알려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와 저런 게 있었다고? 진짜 쇼킹이다 이런 느낌으로 재조명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1960, 70, 80, 90년대에는요 저런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생겼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계속 생기고 막 그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많았어요 다양한 그 기성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거 다들 유튜브에서 영상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 중장년층 분들은 저런데 한두 번쯤은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대부분 아 평범한 종교단체인가 보다 기독교 계열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근데 어 뭔가 이상한가? 여긴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좀 감이 늦게 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갤럽 리포트를 냅니다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종교를 믿는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진짜 종교를 믿는 비율이 많았던 만큼 저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지 옛날에는 갤럽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4%였습니다 과반 이상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종교가 있던 거예요 2004년까지만 해도 근데 2021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지금 2021년 22년에는 60%인 거예요 옛날에는 절반이 넘었는데 전체 인구에 근데 연령을 보니까 저 리포트에 2021년 기준 19세에서 29세 종교 가진 사람의 비율이 22%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종교를 가진 그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30대는 30%야 딱 그러면 19세부터 39세까지 다 평균을 내면은 26%입니다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고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저런 사건 사고들도 많이 터져왔고 실제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 저 주제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런 거를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런 단체 같은 거를 굉장히 거북해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가 저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지금 모두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빠져드냐는 거죠 저게 그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여기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신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여러 가지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정치병 음모론 별거에 다 빠져요 오늘 간다효과 실제로 아는 사람 피셜로 얘기해드릴게요 목동에서 태어난 지인이 있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 간다효과 중고등학생 때였던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3대 학군에 들어가는 데가 목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강남이었겠죠 두 번째가 송파고 그 다음이 목동이었어요 엄마들 치맛바람이 엄청난 데야 저기도 자 저기서 태어난 거야 내 지인이 근데 얘가 이제 크면서 뭘 보고 컸겠어요 거기 거기 엄마 친구 아들 그 형이랑 누나 아들 알지 걔는 이런 걸 잘한다더라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을 거란 말이에요 수학 같은 거는 진짜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선행학습과 반복적인 학습과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중간에 꼬이면은 다 작살나요 그래서 밀리밀리 탄탄하게 안 채워가면은 X됩니다 수학은 얘가 근데 수학 하나 꼬여서 서연고 서성화를 못 갔어요 저거 못 간 것만으로도 혼나는 애들 있습니다 목동 같은 데는 강남 8학군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얘가 어디 학교 다닌 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사생활의 문제가 있으니까 대략 그냥 경희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희대급 학교를 갔어요 지금 현재 2000년생들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경희대 가는 게 저희 이때보다는 덜 힘들어졌어요 근데 91년생 92년생 93년생 입시할 때는 경희대 가려면은 죽어라 해야 돼요 아무나 못 가는 학교입니다 진짜 근데 저기를 가서 혼난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우 잘 갔네 그 정도면 하잖아요 얘는 본인이 경희대 다니는 거 자체가 불만이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수한다고 그러죠 반수 재수를 했는데 경희대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온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부모 마음이 안 드는 저 경희대를 이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본인과 부모의 마음이 안 드는 학교를 댕기면서 의지와 열정과 내가 이제 대학을 와서 창창하게 이제 내 꿈을 실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개털 안 생겨 그게 부모도 마음이 안 들어하는 학교고 지도 마음이 안 들어하는 학교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20대 초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도 없고 열심히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고 부모도 얘에 대해서 이제 기대 안 하는 게 티가 팍팍 남아 동생들한테만 죽어라 이제 관심을 썼고 막 그게 티가 확 나는 거야 이 사람의 중고등학생 때 인생 모든 목표는 부모의 기대에 부흥하는 대학을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안고 그리고 그 불만족을 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간에 군대를 다닌 거예요 이 친구 취업 됐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 본인한테 나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이 경희대를 들어왔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업을 어차피 못할 것이다 노력해서 뭐 하냐 하시봐 경희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미 본인은 정해놨어 그렇게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안 갔어도 노력을 하면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성에 안 차는 거야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집에서도 계속 툴툴대고 부모랑 이 자식의 관계도 개작살나고 원래 중고등학교 친구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20대 초중반까지는 걔네들도 자주 안 만나고 본인 스스로 왕따 대고 자존심 상하고 27살에 졸업을 했어 대학원을 가가지고 학력 세탁을 해야겠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가신 분들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대학원을 서연고로 가자 그래서 대학원을 서연고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떨어진 거야 대학원이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27살의 경희대를 졸업한 20대 초반 이전의 10대 때의 이 사람의 경험 20대 초중반 때의 감정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27살의 경희대 졸업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 사람을 이제 봤어요 자 경희대를 졸업한 학생이지만 어떻게 보여요 이 양반이 엄청난 열등감과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과 열정도 없고 그런 사람인 거야 이제 대학원도 떨어지고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밖에 나가라고 뭐 좀 하라고 해도 이제 안 듣고 알바를 하면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짜증 나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성장 과정과 환경과 부모의 영향과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 사람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저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살아야지 이랬겠냐 이 말이요 자 그렇게 부모와 연락이 끊기고 알바하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당시 정신적인 상태가 구라가 절반 이상이에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그 뻥카를 쳤고 그러나 알고 보니 알바하면서 그냥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겠어요 사실은 주변에서는 야 저거를 구라를 치고 이제 허언증 아니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속으로 야 저 친구가 목동에서 성장을 했고 나름 좀 내부에 좀 사정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진솔하게 그래 보니까 이제 이 배경이 이제 나도 알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 있는 애가 점점 우울증이 심각해져가고 친구들도 없어 친구가 있어도 없는 거야 얘는 스스로 단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오래전 알고 지내던 중학생 동창이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친구한테 잘 지냈냐 얼굴 좀 보자 당연히 안 만나려고 했겠죠 지금 모든 친구랑 다 쌩 가고 사는 사람인데 중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연락 왔다고 만났겠어 근데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내던 친구인데 갑자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본인이 실제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나 아는 교회가 있다 그래도 거기 좋은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면서 좀 마음 다쳤다 아 좋은 얘기예요 원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할 때 또 이런 멘트를 치고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닌 거야 참 많이 힘들었겠다 너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는 그런 멘트가 팍 나오면서 내 부모도 나를 이해를 못해주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단체가 사이비인지 이단인지를 바로 어떻게 알아요 다녀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면서 알게 되지 그거를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 단체가 천국이에요 거의 자기를 이해해주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적입니다 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뻔한 레파톨인데 이게 이 모든 너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상처는 신께서 다 모두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다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냐 전부 다 신께서 너가 기분이 좋아지게끔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신 거고 정말 하나님 뜻하신 대로 네가 살게끔 도와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자 이 멘트를 듣고 그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지원하고 별걸 다 하겠죠 이제 못 나와요 이거 나중에 본인이 정신적인 금전적인 엄청난 쇼크를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사기 먹은 거구나 뒤통수 빵 맞은 그 느낌 그 느낌 받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 간다요 또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팩트예요 이런 청년들이 지금 2023년 이 시간에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우리나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처가 많거나 그러면 그 히스테리라든가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중장년층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요 근래 넷플릭스 영상 덕분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많은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실제로 덕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덜 빠지게 되고 저런 거에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저거 안 빠져도 이제 혐오병 빠지고 정치병 빠지고 음모론 빠지고 그런 거에 자꾸 심취할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들이 지금 심신이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이 본인은 아니고 본인은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군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원인도 있고 부모와 환경의 원인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잘못 사귄 사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겠죠 그건 딱 부러지게 뭐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간다여가 지금 얘기한 저 A라는 사람 저 사람이 부모의 탓이다 부모의 탓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탓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모 탓하면 뭐가 해결되냐고 저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강박과 압박감을 받으면서 별의별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걸 스스로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낼 시간이 없어요 다들 물론 요즘은 워라벨 같은 것도 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저렇진 않은데 아직까지도 여러 성장 과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초중고 과정에서 대학만 쳐다보고 쳐다보고 계속해서 그냥 강박관념을 갖고 계속 압박을 받던 그 대학이 와서도 시업에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는 직장 가서도 인사고가 때문에 지금 환장하겠고 이렇게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겨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킬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다양한 스트레스와 이런 압박감 있는 사회가 사이비뿐만 아니라 정치병이든 혐오병이든 지랄 발광 떠는 그런 거에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런 거에 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질 수가 있냐는 거야 근데 또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고 누구든지 저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 처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민 갈 거야 지금 이민 가도 거기라고 안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멘탈 관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한계는 여기까지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이거고 허세 안 부리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돈된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1억밖에 없는 인간이 9억 대출 0끌해서 위험한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하게 정돈해서 자기를 안 보면 자기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엄청나게 뛰어나게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엄청 좋다라고 착각을 해서 사회생활에서 이겨내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서 멘탈 어떻게도 우겨넣으며 가면서 항상 웃으면서 어거지로 이러면서 근근히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내가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넷플릭스 영상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다양한 심리학자나 전문가 분들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간다요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오늘 솔직한 얘기로 간다요가 대단한 얘기한 거 있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과거에 근데 까먹고 망각하게 되어가지고 간다요가 잔소리하는 거야 오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잊고 살게 돼요 다들 바빠서 아니면 승진이나 대학이나 대기업 취업이나 이런 자기들 목표만 쳐다보고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아서 까먹게 되고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쁘게만 살고 주변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알려고 노력을 안 하면 점점점점 자기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도 까먹고 나이 30대 초반 된 사람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더라? 감이 안 잡혀? 이렇게 돼! 도저히 떠오르질 않아요 본인을 항상 사랑하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의연하게 매너 있게 쳐낼 수 있으면 쳐낼 수 있는 그런 강단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내가 적을 안 만들면 되겠지가 안 돼요 가만히 그냥 길거리에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적이 생겨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2022, 23년에서조차 싸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멘탈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 나는 혐오병에 안 빠져야지 난 정치병에 안 빠져야지 나는 싸이비에 안 빠져야지 나는 여협남염 안 빠져야지 그거 주댕이로만 자기 최면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안 빠질라면은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돼요 단단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개개인들의 몫인데 개개인들의 몫이지만 간다해요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누구든 겪죠 상처를 받고 짜증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욕짓거리만 침튀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입에 침튀겨가면서 욕짓거리만 오지게 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끔 스트레스 풀고 좋아요 좋은 건데 그짓거리만 하는 거야 그짓거리만 지가 무슨 일만 터지면은 지랄만 하는 거야 지랄만 간다해도 개인적으로 개같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살면서 방송에서 간청단들한테 그 같은 일 얘기한 거 1%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짜증난 게 있으면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기라는 게 그냥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 일 또 터진다는 겁니다 계속 터질 거라고 그럼 그 터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대비해야지 자꾸 이 또 터질 예정인 거를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안 터지게 하려고 방어기지만 주장창 만드는 겁니다 안 터지게 하려는 것도 좋은데 방어기지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저런 애티튜드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피해 망상까지 가요 진짜로 그럼 본인만 손해예요 그거 아예 안 겪으려고 이성 만나서 상처 한 번만 받아왔다고 엄청난 방어기질을 똘똘 무장해가지고 여자 만나든 남자 만나든 간에 톡톡 쏴갈기면서 개 연병 육갑을 떨고 잘 안되면 지 탓 안 하고서 저 여자 탓하고 남자 탓하고 앉아있고 여협 나면 빠져가지고 연병을 하고 앉아있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 이것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새로운 친구 사귈 때마다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인터넷에 블로그를 쓰든 커뮤니티에 똥글을 싸갈기든 어디서든 간에 안 겪으려고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겪었을 때 어떻게 내 멘탈이 흔들릴지 그 흔들린 멘탈을 어떻게 대처하고 빨리 케어를 할지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가 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명언이야 저거는 그리고 개개인들이 멘탈이 흔들릴 때 이러면 도움이 된다라는 책 같은 것들 내용 같은 것들은 서점 가면은 널렸어 그런 책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그런 책들도 완벽한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본인이 본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다 되겠냐 이 말이야 본인이 본인을 아는 상태에서 그 책도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다유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예요? 커뮤니티 하지 말랬잖아 얘들아 내가 어? 하지 말랬잖아 내가 얘들아 요즘 간다유뿐만 아니라 간다유 주변에서 자기만의 사상 같은 게 강하게 있으신 유튜버 분들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내가 뭐라고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냐? 내가 교주예요? 그리고 내 아는 그 유튜버 분들도 그 양반들이 뭐 교주고 뭐 그 양반들이 소크라테스냐고 진리를 알려달래 진리를 그리고 저 진리를 간다유가 개인적으로 탐구를 해봤다 한들 지금 멘탈 약해 빠져가지고 저 터진 사람들한테 저거 말해주면은 교주밖에 더 됩니까 저거?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저거 그거 멘탈 나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독입니다 독 철학이 독이돼 그 양반들한테는 간다유 방송에서 강퇴 당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 X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욕도 안하고 저 X들은 맥이 X야 이렇게 욕해도 강퇴 안 당하는데 X발? 나는 욕 한마디 하는데 날 강퇴한다? 이러면서 저한테 매일 와가지고 따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불편러가 멘탈 터진 사람들 주변에 오면은 전염됩니다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래서 간다유 채널은 지 교양있다고 욕하지 말라 그러고 욕을 왜 해요 저는 교양있어요 하는 사람들 싹을 작작 다 차단당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욕 안 하는 게 문제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굳히 해요 남의 채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는 그 행동 자체가 불편러로서 바이러스처럼 퍼져갑니다 그런 분들은 관리가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 간다유는 간청단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그래야 불편러한테 전염 안 되고 정치병 환자한테 전염 안 되고 혐오병 환자한테 전염 안 되고 남염 여염 안 빠지고 싸이비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본인들의 멘탈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백신도 그런 백신이 없어 오늘의 해답이야 진짜 더 늦기 전에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든 덜 빠져요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앗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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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끼앗!